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먼 걸음하셔서 또 공공컨퍼런스에 오셔서 같이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관이 많이 바쁜 시기인데 또 내년 평가를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올해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잘 진행했는데 이제 마무리도 잘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와 있는데 또 이런 공공컨퍼런스를 통해서 마무리 하시는데 또 내년도 경영평가를 준비하시는데 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기조연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새로운 정부는 공공정책 또 우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거 큰 줄기를 저희가 잡고 이제 매년 한 3년째 곧 들어갈 건데요. 그리고 2024년의 공공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 치면 내년도 내년도는 이제 금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는데요. 내년도에 얼마 전에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람의 내용들을 잠깐 저희가 보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평가의 방향을 좀 약간 조심스럽게 우리 기관 준비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시는 측면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제 기조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6대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목표 죄송합니다. 국정목표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행정 또 경제 사회 애교 안보 4개 분야와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지향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여기서 제일 새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미는 측면에서 최일선에서 고생들 하고 사업들 하고 계시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제 민간의 어떤 민간의 혁신적 역동적 성장을 가져오는 어떤 마중북 역할 그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이 많이 강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관점을 들어봤을 때 이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작년도부터 이제 2022년에 발표를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쭉 추진해왔는데 그 방향이 이제 첫 번째는 뭐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생산성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좀 굉장히 350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관리체계를 좀 개편을 해서 굉장히 자율 책임 경영을 하면서 좀 단순하게 명료하게 그런 방향을 이끌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혁신을 바탕으로 한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작년도 6월 30일부터 이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혁신 가이드라인 관리체계 개편 그 다음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위험기관을 쭉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관리,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뭐 자산매약이나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과 같은 각 기관들이 자구 노력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측면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202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금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화와 경영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고 보시면 잘 아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분야를 나누어서 혁신 정년에는 이제 계획을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얼마만큼 잘 이행하느냐 이행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경영효율화를 강화시키는데 아마 그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아시피 이제 저희가 전 전북 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그쪽 방향에 많은 정책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예산 투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공공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재무가 많이 약화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좀 우리가 공공성과 균형성 이 사업성을 좀 백을 시키자 그런 측면이었던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한 11만 명 정도 공공기관 정원을 좀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피 이제 조직일련의 예산 자산 복리수행에 맞춰서 이렇게 과감하게 새 정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좀 단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체계 개편 같은 경우는 뭐 에타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출자 출연기관 관리를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년에도 이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자율책임 경영, ESG 경영과 더불어서 각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체행병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이 보니까 역동적인 그러니까 정부가 밀고 민간이 끄는 역동적인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K공공 모델 이런 쪽으로 개발이 처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기술, 특허, 시설 이런 부분들을 민간 경제를 갖다가 돕는 데 활용하는 방안들을 보고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민간 경제를 좀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민간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성장해 나가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개방한다든지 미활용 특허 신용신화를 갖다가 나눠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기술료 같은 것도 이제 뭐 좀 적게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또 시설을 개방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유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경제하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더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민간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제 기술 마켓을 활용해서 신제품이나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뭐 허브를 좀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주를 지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규제 에러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이냐면 저희 최근 한 몇 년 동안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성장의 동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이렇게 성장이 점점점점 하락하는 그런 있는데 그 시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연구 결과를 나온 거 보면 그 레귤러이션 리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규제 개혁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도 민간의 성장 동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4차 산업연구에 맞춰서 이렇게 각 영역을 넘나들고 커넥티드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역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세상을 막는 그런 규제들을 자꾸 풀어서 이렇게 산업과 경계를 허물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방면에서 우리 공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여전히 이제 편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 거를 금년에도 저희가 수정된 편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23년도 공공정책의 방향은 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정과제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좀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제 지속가능한 건전자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중점 분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뭐 선별적으로 진행되지만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의 모먼턴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이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여전히 이제 계속 지금 새롭게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그걸 좀 계속 강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들이 예산안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재정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 말하자면 여러 번 발표를 했지만 이 재정낭비원이나 또는 뭐 혹시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R&D 예산도 우리가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투입하는 것들을 좀 지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이제 재무가 좀 건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14개 재무 위험기관들을 더 특별히 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5개 영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예산안 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별적 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그 다음에 다문화, 청년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바이오 우주 반도체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안주차를 늘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주 크게 당면에 내 있는 이 저출산의 문제, 어떻게 하면 저출산의 문제를 좀 극복해 갈 것인가 그 다음에 3대 개혁, 노동,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계획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 준비 투자와 좀 관련돼서 진행이 되겠고요. 세 번째 경제활력 제공을 위한 양질의 투자는 여기 이제 AI나 바이오, 사이버, 디지털 이런 쪽에서 산업들을 제도 고도화시켜 나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다시 원전 정책을 좀 강하게 밀고 나가서 어떤 우리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 계속 해나가겠다는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지방균형시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민간과 대학이 협력을 해서 역시 계속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항상 늘 강조되지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우리가 성실히 수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공공기관하고 특히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공공기관 민간협력 강화인데요. 그걸 이제 크게 K-공공서비스 모델 요즘은 K-컬처, K-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공섹터도 이런 K-공공서비스 모델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라든지 기술,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고요. 민간지원 시너지 창출 노력을 한다든지 규제 개편을 해나가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직무급하고 많이 연계된 측면이 있는데요. 역시 공공기관의 인력을 좀 슬림화하면서도 그다음에 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유연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인력의 다양한 전문화 유연을 추진하고 직무급 도입, 특히 이제 성과급 제도 같은 것도 이번 편남 수정할 때 혁신성장 가점 부분에 세로의 세평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강하게 반영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디지털 플랫폼들인데 정부가 이런 거먼 AI 같은 걸 도입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들을 예산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부분 우리 기관에서는 관심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일단 2022년도 경영실전, 올해 평가이죠 올해 평가의 특징들은 이미 언론에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기재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아실 거를 믿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역시 재무 건전성이 강하게 알다시피 재무성과 지표 가중치가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증가했던 측면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관들이 좋은 실적,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에너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유가라든지 에너지 원료 가격들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가져야 될 어떤 책임, 안전, 이런 부분, 윤리, 경영 이런 데에서는 역시 강하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직무급 도입을 잘 하고 그다음에 운용도 성과가 높인 그런 기관들이 역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그런 결과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 가점 평가들,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수한 기관들이, 이 평가에 우수한 기관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걸 보겠습니다. 이제 후속 조치로서 비록 우리 기관이 좋은 성과를 보였다 할지라도 역시 순손실을 입었던 그런 기관들, 그다음에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성과가가을 삭감하나 자율 반납을 공고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경영과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요하게 차이가 나는가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서 공기업의 4개 항만사, SOC 유형에 있는 4개 항만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편입이 돼서요. 그래서 공기업 평가기관은 36개에서 32개로 줄고요. 그다음에 준용부기관 같은 경우는 94개였는데 55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시피 중소형 37개 기관이 관리 기타 공공기관으로 평가가 바뀌게 되겠고요. 기금관리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구공단이 제외되고 근로복지공공단 같은 경우는 국민 복리 증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10개 기관, 그다음에 입탁 주폐경이 3개 유형으로 나뉘는 45개 기관. 그래서 이렇게 약간 평가를 받는 기관 수의 변동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평가 지표라든지 가중치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이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하고 좀 유사한 상황을 여러분 편랑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특히 아까 제가 규제 개선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원래 이 규제 개선 부분이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평가 지표 중 세평 2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생협력 지역발전 평가 지표의 세평 3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조금 더 명시적으로 편랑에 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데이터 개방 같은 것들이 국민소통이 비계랑으로 1점이었는데 거기 세평 3번 부분에 있었거든요. 공공 데이터 개방하는 게. 그런데 이거를 아예 별도 평가 지표로 분리를 시켜서 국민소통 안에 분리를 시켜서 0.5 가중치로 평가를 많이 강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간공공기관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부분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지표에서 세평 3번에다가 명문화를 시켰고요. 특히 이제 미알령 특허 공유 및 기술 이전, 경상기술력 계약 실적, 공동연구개발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강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민간공공기관 협력을 강화시키는 그걸 평가에 더 강하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윤류경영 평가 지표. 저희가 계속해서 공공기관에 참 뼈아픈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석하게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더 윤류경영 측면에서 시스테믹하게 이런 윤류경영 표준 모델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평에다 좀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많은 기관들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조금 더 세평에 강하게 강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재무예산관리나 재무예산성권 같은 경우는 특히 14개 재무 위험기관에 대해서 재정건전화 계획 적정성과 또 이를 실행하기에 이행 노력과 성과를 세평 5부분에 명시적으로 명문화시키고 배점 1점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시점 및 재무성황 개선도는 4점에서 3점으로 축소를 했고요. 사실 축소라기보다는 명확하게 가르마를 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노동개혁과 맞물려서 특히 노사준법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펠라메 명시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노사 법치주의를 조금 강하게 강조를 하지 않았나 물론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은 쭉 해왔는데 조금 더 펠라메 이런 분들을 명시함으로써 이 부분들을 좀 강하게 보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혁신 쪽에 이제 가점인데요. 이 5점 가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평가할 때는 계획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내년에 평가할 때는 이 계획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 5점에서 3점을 배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 그 다음에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이 부분을 1점씩 별도로 분리해서 이 혁신 가점 부분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정부에서 역시 인력 운영의 탄력성, 유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보수체계에 연결시켜서 특히 이 직무중심 성과체계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래서 보수 복리 부분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 혁신 부분에서 이거는 사실은 기관이 참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밀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사적으로 노사와 간에 아주 협력체계가 긴밀히 이루어져야만 또 노동조합의 협력을 가져야만 경영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잘 추진했는지를 아마 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한 1개월 반 정도 남아있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과거의 계량평가에서는 원래는 목표비율 편차 방식을 대체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이용을 했지만 목표대 실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한 30%가 목표대 실적으로 지표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대 실적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만점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량평가 부분들이 약간 스윙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이거 기관의 대표성, 노력성, 적극성, 도동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계량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목표비율 편차 방식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다 백업을 하자 해서 이제 2023년도 작년도에 TF팀이 이제 그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백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표비율 편차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기업 분야 같은 경우는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재무지표들 중에 영업립률 지표와 에비타드 매출액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관의 유형이나 그 다음에 해당 지표의 비율이 속한 걸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명시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나눠가지고 기본 점수를 과거에 이제 20점 주던 거를 20점, 30점, 40점, 50점으로 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기관이 하는 사업에 따라서 약간 재무적인 성격들이 좀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공기업들이 공적 분야에서 사업을 해나가지만 계속 한 번 사업을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재무 구조들이 조금 악화가 되는데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은 공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이미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구 전략에 따라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일부 좀 평가위원들이 좀 기관하고 유착한 그런 정황 같은 거 이렇게 좀 돼서 좀 평가위원으로서는 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좀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편람에 이 평가위원들의 이 청렴성이라든지 올바르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서 기관하고 혹시나 유착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윤리경영지표를 좀 하향 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기관의 유책 사유를, 규책 사유를 감안을 해서 뭐 성과가 지금 하향 조정한다는 아예 규정을 좀 명문화시켰었으니까 여기다가 어쨌든 뭐 저는 우리 평가위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성실하게 잘 평가를 이행해 왔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잘 이행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높아심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보여서 좀 편람에 명시적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여기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평가 전망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역시 이 국정과제에 이제 3년째 정부가 들어서는 국정과제에 연계된 사업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민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노력과 성과 그 다음에 혁신 쪽에서 역시 강한 드라이브를 아주 5대 분야를 나누어서 우리가 발굴을 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직무중심 및 성과중심 보수체계 그 다음에 윤리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사업치를 강화하는 이런 점으로 대략적으로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 즉 내년도 경영평가는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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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